23년에는 거래량으로 봤다고 하면 24년도에는 전세가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자체도 매매가를 건드리는, 수요를 건드리는 공급은 어차피 2, 3년 후에 부족하다고 해서 열심히 펌프질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뭘 하겠다 하지만 당장 되는 건 아니라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공급은 건드려도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그럼 수요를 자극할 정책을 낼 거냐 하면 이번 결과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도세라던가 치등록세 중간 완화는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은 결국 전세과 관련된 전세 시장밖에 없어요 이번에 총선 전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하고 말 많이 나왔지만 결국 실제적으로 총선 전에 된 거는 실거주음은 3년 이후에밖에 없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걔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전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된 거고 중간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중간에서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세 시장이 메인이 될 거고 전세 시장과 관련된 정책만 그런 식으로 약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어렵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회복장이 왔을 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비율이 맞거나 뭔가 빨간당과 빨간당이 서로 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면 수요를 끌어올릴만한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후에 회복장이 왔을 때 우리가 위반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회복장은 거기로 가기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3년에 보였던 모습 그리고 24년에 보였던 모습 실수요장이 움직이면서 오게 되는 그 장이랑 다음에 올 회복장이랑 이어져서 실수요장의 키워드로 그렇게 조건이 연이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핵심 키워드는 전세가 되겠네요 전세와 실수요 왜냐하면 매매 수요랑 전세 수요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버팀목 대출, 모기지, 세계 최초 그러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무주택자라든가 이제 막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자들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23년에는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이면 메리트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샀다 라고 한다면 24년도에는 그렇지 않아요 24년도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23년도에는 아주 비싸고 좋은 데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겠다 라는 사람들이 수요라고 한다면 24년도에는 그런 거 아니고 그 주변으로 좀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주변으로 이제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장이 지금 24년도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론 비싸고 좋은 애들은 변동폭이 커요 막 22년은 하반기에 쫙 떨어졌다가 23년도에 쫙 올랐다가 잠깐 또 숨거르기 했다가 또 요새 또 다시 잠깐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이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비선호 지역이고 비핵심 지역이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고 사람들의 수요가 자극되지 않는 그런 데를 가면은 22년 하반기에 떨어졌어 더 떨어질 줄 알고 안 샀는데 23년도에 반등한대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했어 그럼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그 반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이후에 숨거르기 했을 때 떨어지는 가격도 그냥 그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뭐야 내가 보는 데는 크게 변화가 없네 크게 변화가 있으면 뭔가 기다리거나 할 텐데 변화가 없으니까 본인이 뭔가 기다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고 전세 가격이 좀 또 많이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장에 가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전세 매물이 1.5개 중에 1개 또는 2, 3개 중에 1개 많아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1개가 거래되는 거거든요 1.5개 중에 1개 아니면 2, 3개 중에 1개 많아봤자 4, 5개 중에 1개 매매는 30개 중에 1개 거래되고 20개 중에 1개 거래되고 뭐 여전히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다 가는데 그래서 어떤 지금 24년도 초에 지금 거래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세를 구하러 갔어 전세 매물이 없대 매물을 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매매가랑 큰 차이가 없어 5억 밑에 애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5천에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그래서 사실은 갭이 2013년, 2014년에는 갭이 2천, 그러니까 2백만 원대로 평당가 2백만 원대로 갭이 줄었다가 막 2021년도 그때 마지막 전고점 그때 시기에는 갭이 7백만 원대가 넘어섰어요 평당가가 근데 지금은 5백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5백만 원대로 떨어졌으면 2백만 원대로 떨어질 때까지는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격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억대 미만 5억대 전후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차피 기다려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 이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그냥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탄다 많이 기다렸다 라고 생각해서 실수요자분들 그 사람들만 움직이니까 지금 뭐 서울 기준 2천 건 전후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거죠 논외, 논외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를 봐도 그렇고 매매는 뭐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뭐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쉽게 특히나 지금 막 매도자들이 급한 사람들이 이미 1차 하락 때 이미 다 거래를 했고 지금 투자자분들이랑 저희 수강생분들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역전세 다 털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뭐 하반기에 한두 개 남았다 물론 개수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줄줄이 계속 오지만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역전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좋게 잘 마무리하신 분도 있고 엄청 힘들게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싸게 급하게 금매를 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매매매물이 정말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 매매매물 건수가 8만 건이 넘거든요 이전에 8만 건을 찍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오는 추이거든요 8만 건이 돼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매매매물 쏟아져 물건 쏟아지니까 가격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착각이에요 떨어집니까? 아니요 8만 건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조금 더 현장에 나가서 헤집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8만 건이 나오면 그 단지에 팔고 싶은 매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건 중에 한 건 거래되고 20건 중에 한 건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팔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애타게 팔고 싶겠어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 매도자랑 매수자랑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가격대는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합격점에 개밑대처럼 점수가 몰려있는 것처럼 지금 매물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수자도 매도자도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애매한 가격대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지 호가 매물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진짜 사람들이 매수자가 사고 싶어하는 금매의 매물들은 별로 없어요 한두 개 정도 나와 있고 정말 금매다 일주일 안에 요즘에도 일주일 안에 거래가 되고요 그냥 적당한 금매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안에 거래가 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음에 드는 가격대의 매물은 8만 건? 뭐 이렇게 매물이 많다고 해도 원하는 가격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아 진짜 진짜 딱 급금매 금매만 거래가 딱딱 되는구나 네네네 차이가 심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전세만기 돌아오는 물건들을 일부는 팔고 일부는 재계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도하려고 하는 물건은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보다는 그래도 한 10% 5에서 10% 정도는 싸게 금매로 내려줘야 사람들의 수요가 붙고 그 수요들도 그 정도면 약간 그래도 결정을 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매수자랑 매도자랑 이 정도 가격이 좀 팔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에는 매물도 많고 거래는 그렇게 되진 않고 아 근데 요새 좀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많이 갈리고 엄청 갈립니다 올라간다 개폭락한다 막 진짜 싸우려면 진짜 진영이 골고루 잘 문산이 되는 것처럼 시장이 다시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만큼 이게 의견이 갈릴까 싶기도 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죠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전에는 막 하락할 때는 정말 너도 나갔도 다 막 개폭락 막 하락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갈렸잖아요 그게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다시금 뭐 이런 식으로 천장 뚫린 분양가 지방도 평장 2천만 원 시대다 라고 하면서 뭐 지방도 분위기 좋은 것처럼 분양가 엄청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전세가 고공 행진에 고개드는 집값 반등론 그리고 총선 전후에 집값 바닥론도 한참 난리가 났었어요 집값 바닥론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럼 집값 바닥론이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라방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하락장 중간에 있고 상승장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할 때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지금 강보합과 약보합이 왔다 갔다 하는 전 그 시즌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데이터로 너무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등이 있든 하락이 있든 어쨌든 지금 약세장인 건 분명하다 네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만약 이게 상승장으로 돌아선 거고 정말 강세장이다 그러면 거래량도 그만큼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매물을 걷어들여야죠 매물이 안 걷어들여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2023년에 9월 달에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월까지 다시 안 좋아지는 걸로 매매가가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4월부터 1월부터 쭉 24년 들어서는 다시 플러스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분위기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 찍었다 바닥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년부터 다시 좋아졌다 다시 반대기하고 거래량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매매가 움직임보다 이렇게 빠진 게 더 컸잖아요 변동폭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게 변동폭이 크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매매가의 움직임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전세가 움직임이 더 뚜렷하다라고 보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게 전세가잖아요 지방이나 이런 애들 봤을 때 이렇게 쭉 다시 빠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23년 10월부터 24년 4월 1일로 보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얘네들이 아직 좀 헤매고 있구나 지금 세종도 헤매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다가 올랐다가 다시 또 전세도 헤매고 제주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다시 다시 헤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경북도 엄청 헤매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헤매는 게 보여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4년도로 보면 어때요? 각자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게 딱 분산이 된 게 보여요 약간 개걸음같이 막 이렇게 알아서 그냥 거미 같이 그래서 지금 서울, 인천 인천은 원래 일찍부터 떨어졌었잖아요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울은 23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매매가도 좋아졌지만 최근에 움직였었던 전세가는 어때요? 23년 9월부터도요 지금까지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5%대예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고르기 할 때 된 거죠 그래서 전세가는 숨고르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매매가는 그냥 최근 좋아지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 세종은 정말 변동폭이 엄청 크죠 이런 식으로 크기 자체가 점과 점 사이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세종의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여기 0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보이세요 지금 사실은 명확하게 좋아졌다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분위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좀 시야를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넓혀서 보냐 그러면 21년 9월 1일 하락장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플라우 차트로 이동 동선을 본 건데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섞여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관심 있어 할 지역만 따로 뽑아왔어요 이렇게 보면 서울이에요 서울 21년 9월 1일인데 얘는 바로 하락한 게 아니고 얘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졌다 늦게 하락을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23년도부터 다시금 반등했고 23년 9월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매매가가 안 좋아졌다가 24년부터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하반기부터 매매가격이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매매가가 요만큼 좋아졌죠 그러면 이만큼의 텀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고 더 상승하려면 우리가 회복장을 거쳐서 이렇게 상승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회복장이 더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하락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강보압과 약보압 강보압과 약보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헤매는 수준으로 매매가가 1차 하락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춤주춤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서울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구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냐 이제 올라올 때쯤 되지 않았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구는 어때요? 진짜 멀리 왔다 대구 그렇죠 멀리 왔죠 여기 마이너스 25%예요 지금 많이 왔고 문제는 대구가 좋아지려면 전세가 먼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전세가 어때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 아직도 헤매고 있고 최근에 23년도에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금 빠졌다가 전세가 다시금 내려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인 게 보이죠 대구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부 이번에 범오자이가 분양권이 매입평형대로 1억이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 나오는데 그것도 일부평형대 일부 단지 그게 하나 딱 그런 거지 그게 에너지가 커져서 막 이렇게 퍼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조금 더 시기가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구가 이런 모습인 거고 그 다음 이제 세종이 워낙 변동폭이 컸잖아요 세종도 뭐 21년 하반기부터 빠진 게 30% 가까이 지금 30% 넘게 그러니까 얘는 변동폭이 원래 큰 애인 거예요 거품이 많이 꼈다가 거품이 많이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가도 30% 빠졌다가 23년도 초반부터 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빨리 보였죠 그래서 20% 좀 안 되게까지 회복이 10% 좀 안 되게 8% 정도 회복이 됐다가 다시금 안 좋아졌다가 지금 약간 좋아졌지만 전세가는 또 안 좋아진 걸로 제 세종도 전세가가 좀 좋아지고 좀 회복이 됐다 그러면 또 회복장에 들어서나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어 이제 회복장으로 좀 넘어가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반도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이거를 막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요? 그러네요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도 몸집이 가벼워서 그런가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 팍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왜냐하면 세종도 신축들이 많으니까 최근에 신축 위주로 또 거래가 많이 내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금적인 역량도 가장 크게 받는 게 세종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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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전세가방? 전세가방 그렇게 올려 매매가 안 오르고 아 그럼 갭 줄여서 내가 살라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원하지만 이걸 원하지만 여기다 이제 메이테라님이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를 한번 그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한번 그냥 뭐 일단 그려보는 거죠 내 피셜인데 뭐 재미로 보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느낌으로는 갈 것 같다 그래도 중간 정도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것도 좀 약간 이것도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전세가 상승률이랑 매매가 상승률이랑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매매가는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서 전세가 상승폭이 클 거기 때문에 이게 기간을 조정을 안 해서 이렇게 전세가가 가팔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기간이 꽤 될 거거든요 기간이 저는 이게 한 앞으로 1, 2년 정도 유지될 거라고 봐서 1, 2년 동안에 이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전세가로는 10%고요 매매가로는 이렇게 움직이면 매매가도 10% 너무 매매가 움직였네 매매 좀 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네 그 정도? 네 차라리 이게 더 어? 후레인님 디지턴데? 후레인님 맞힌 것 같은데 아니 그거보다 근데 이거는 이게 짧아서 기간을 조금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1년도 하반기부터 24년도까지 보면 이게 몇 년이에요? 3년 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를 짧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후레인님이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간을 널려서 보면은 사실은 매매가를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만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아 다 고려해서 그린 겁니다 제가 아 네네 앞으로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크게 변동 없이 또는 약간 약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게 매매가도 더 낮아지긴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조금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걸로 같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떼떼큐이긴 한데 갭이 줄어들어요 근데 매매가는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1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뭐 크게 결과적으로 1, 2년 지났을 때 근데 전세가는 10% 이상 올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부터 어쨌든 전세는 올라간다 저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전세는 올라간다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저 이걸로 할래요 네네 매매가는 좀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1급지 애들은 지금 벌써 보니까 분위기가 버티기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급지 애들은 진짜 자기가 맘에 드는 물건이 중간에 한두 개 나왔을 때 그냥 그걸 하락장이 끝날 때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정 가격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잡고 있는 게 나을 수 있겠어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 강원도는 좀 약간 달라요 다른 애들보다 21년 9월부터 하락장을 대부분 시작했잖아요 강원도는 어때요?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하죠 끝까지 가네요? 네 늦어 늦어 완전 늦죠 왜냐하면 강원도가 지난 다른 애들 상승할 때 얘는 떨어졌거든 공급 물량 때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애들 때문에 공급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얘는 그때도 상승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오른 거지 얘는 뒤늦게 오르다가 뒤늦게 하락장에 가세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승량이 못 올랐고 뒤늦게 올랐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뭐 크게 왔다 다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하면 3분의 1쯤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좋은 가격대를 많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게 강원도예요 변동폭이 오히려 지역의 시도의 구분으로 봤을 때 가장 변동폭이 작은 지역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지방을 리드하는 지역이 충남이잖아요 천안아산 천안아산 얘기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지방은 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끝났다 지방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앞으로 2, 3년은 지방은 절대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계신데 사실은 지방도 지방 나름이잖아요 천안아산 청주 이 정도까지는 이제는 걔네는 수도권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최진권 대표 의견을 같이 하시네요 저는 전부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방의 수도권화, 수도권화된 지방 이렇게 해서 걔네들은 웬만한 수도권보다 자급자족도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 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또 청주보다도 천안아산 쪽이 훨씬 좀 뿜뿜을 받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그렇게 했는데 처음 충남을 봐도 지금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헤매고 지금 밑에서 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지방이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이원화될 거예요 지금은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다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지방과 수도권이 이원화되면서 지방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지방을 리드하는 게 천안아산 청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충남조차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못 보일 정도로 지방도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럼 충남은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 일자리가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또 몇 조 투자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특히나 이전에는 충남이 거의 천안이 리드를 하다시피 했는데 천안이랑 아산이랑 원래 형제같이 생활권도 같이 하고 아산의 일자리를 갖고 주거는 천안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시너지로 보면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자체가 도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산도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크게 만들 수 있게끔 아산의 주거 지역이 확장되고 거기가 마련이 되고 신축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산의 일자리 호재가 있으면 천안이 다 가져가고 그 천안의 큰 에너지로 충남의 에너지를 올려줬는데 이제는 아산도 똑같이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주거 지역이 마련되고 있어서 그 에너지가 이제 좀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아산이 지금 공급량이 쏟아져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되게 여러 번 드렸었는데 아파트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랑요 일자리가 늘어나서 사람이 늘어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산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사람이 늘어나서 아파트가 늘어나는 형국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먼저 때려서 짓고 가격 괜찮으니까 여기 사람들 보고 와서 살아라고 해서 신축 때문에 인구가 그쪽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거랑 아산은 틀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산이 좋은 거고 지금 충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좋아요 전세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매매가는 왔다 갔다 할지라도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돼 있잖아요 아산이 지금 공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정말 탄탄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아산에 신축 부지 가보세요 웬만한 수도권보다 깔끔해요 후랭이님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깔끔함 평지에? 네 스트레이트 형 상가 쫙 나오고 그 모던한 그런 느낌 인프라가 쫙 깔려있는 아산이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주거 지역이 그래서 요새 또 물어본 질문이 신불당보다 그럼 아산이 더 좋아지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불당 되게 좋은데? 신불당 좋은데 그래도 이제 연식이 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산은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이고 직주군 지역에서는 더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 신불당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분위기는 신축만 거래되고 구축은 거래가 안 되는 분위기니까 지금은 이제 아산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두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걸 다 옮겨오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양쪽에 같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천안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막 확 크지는 못하겠지만 아산 자체가 이렇게 조금 주거 지역이 형성되는 것도 좀 작아요 지난번에 우리 아산 잠깐 봤을 때 그 밑에 탕정지구 밑으로 이제 주거 지역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커져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온양원천역까지 연결이 되고 천안까지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주거 지역으로 마련되는 게 좀 작아서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여러분들 입주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입주장? 네네 드디어 올림픽파크포리언 입주장이 시작이 될 언제죠? 몇 월이죠? 원래 25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땡겨졌어요 24년 11월로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부동산지인 자료인데 25년에 이 38,000 이 입주 세대수가 여기가 올림픽파크포리언 12,000 세대가 포함된 수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24년도 넘어왔잖아요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안 옮겨졌어요 이게 요새 최근에 분양을 이게 여기 수요 입주에 나오는 양은 분양을 해서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수요를 조사한 거예요 입주 공급 물량을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사하다가 중간에 멈춘 애들도 있고 네 많을 것 같아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하고 하면서 기간이 왔다 갔다 내면서 최근에 다시 길어지면 지어질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고 내야 되는 분당이 커지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더 땡긴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로 땡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터에는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입주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데는 발로 뛰면서 아니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호갱노나 이런 것도 바뀌었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는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를 각 비교를 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크로스체크를 네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지금 25년 1월에 어 거기 있습니다 둔촌주공 170-1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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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파크포레온 네 이게 지금 말이천 세대가 25년 1월에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4년 11월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서울에 입주 물량을 갖고 온 거거든요 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1년 동안에 남은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에 입주 물량을 가져온 건데 36개 단지가 입주를 하고요 3만 천 세대가 입주를 해요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뭐 이렇게 보면 입주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걸 보면 강동구 강북구 송파구 문정동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광진구 자양동 송북구 장희동 대단지들이 중간중간에 몇 개 있고 이렇게 조금조금한 거는 뭐 38세대 들어온다고 흔들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세대 위주로 보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어쨌든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메인이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땡겨지면서 지금 송파랑 강동구는 서울 25개구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 다 시뻘개요 근데 강동구랑 송파구만 펄해요 왜냐하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1월에 입주인데 지금부터 전세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바로 입주는 안 돼서 상관이 없어서 지금 사실 11월에 입주라고 하면 2, 3개월 전부터 전세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2, 3개월 전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월이랑 비교해서 4월이니까 아직도 5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대단지 같은 경우 입주장이 보통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도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빼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그 전에 움직여야 될 사람들 그걸 빼고 이런 식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런 계약을 이루어지니까 지금 영향이 딱 영향권 안에 들어온 시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24년 10월부터 24년 4월 1일까지 최근에 서울 매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지금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 매매 분위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전세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전세는 좀 안 좋은 애들도 있지만 매매는 안 좋은 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세가는 이렇게 다들 자위로 위로 다 솟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강동구는 어때요? 혼자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세를 좀 싸게 새 아파트에 좀 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동구가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 둔촌주공 둔촌주공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둔촌주공이랑 입주식이 안 많은 사람도 있어 그럼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의식이라는 거죠 왜냐 지금 고덕지국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다 지금 올림픽 파크 포래요 입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세 만기 되면 다 글로 오려고 왜냐하면 전세가가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전세가 차이가 없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12,000세대인데 무려 12,000세대인데 기존에 있는 준신축이랑 신축들의 전세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건 얘네가 아직까지 배짱을 튕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준신축급 애들은 전세매물 나와봤자 한두 개 나오고 만기 다가온 애들이 다섯 개 내외로 나올 텐데 얘네는 한꺼번에 몇 천 세대씩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도 전세가가 똑같다는 건 아직까지는 얘네가 가격을 막 급하지 않으니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세매물이 올림픽 파크포레온 보시면 지금부터도 지금 전세가 1116개가 나와있어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지금 보이시죠? 24년 12월로 입주가 당겨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얘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입주장 같은 경우가 한 2, 3개월 정도 주거든요 입주할 때까지 근데 얘는 한 4개월 준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벌써 1116개 나왔어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정말 최대 수요의 단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30평대 기준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한 38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0평대 매물이 지금 380개 정도 나와있는 거예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근데 가격이 지금 7억 5천에서 8억 8억에서 9억 9억 5천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직 뭐 급하지 않다라는 거지 고덕 아르테오 고덕에 있는 애들 중에 그래도 신축급에 속하는 선호도 높은 단지예요 얘 전세가가 지금 6억 8천 7억 5천 6억 6천이래요 그러면 올림픽 파크로 나 신축이니까 나 더 받을래 하고 지금 전세가를 세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입주장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준시 측 아파트보다 전세가를 더 낮게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6억이라던가 5억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6700세대에 입주할 때 작년 8월에는 12억 13억 그리고 입주하는 그 시기 11월에는 오히려 15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11월에 입주를 하고 2, 3개월 후에 잔금을 쳐야 되니까 24년 1월 2월이 되니까 급한 전세가 9억대도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처럼 약간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급해지면 그렇게 급한 매물이 뒤쪽에 나오지 않을까 내가 전세를 구한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약간 뒤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너무 비싸라고 하면 지금 내가 제가 아르테원만 들고 왔는데 아르테원 주변에 뭐 고레일이라던가 그라시움이라던가 자이라던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분명히 전세 거기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가 거기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보면 고덕에 지금 상일동 아르테원 여기 있잖아요 아르테원 여기 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입지가 너무 차이나요 왜냐하면 여기 강남 업무지구 이쪽에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도 갈아타야 되고 지하철 5호선 5호선도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근데 여기를 나와주잖아요 9호선 이용해도 되고 5호선 이용해도 되고 심지어 버스를 이용해도 여기가 더 많아요 한 번에 나올 게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교통 편의성을 생각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가격도 비슷해 더 신축이야 그리고 얘네가 지금 인프라는 좀 부족하지만 점점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올림픽 기자선주촌이랑 이제 합쳐지면 그리고 앞으로 강동구의 입지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강동구의 입지가 고덕이 지금 핵심 지역이잖아요 가장 비싼 핵심 지역이고 그런데 고덕지구가 지금 메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들어오면 얘네랑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제가 세봤어요 단지 수를 세봤더니 이 고덕지구에 있는 단지 수를 세봤더니 19만 세대 정도 돼요 여기 조그만 소규모 단지랑 올림픽 기자선주촌이랑 얘네를 합쳤더니 17만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로 봤을 때 밀릴지도 않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 지역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인프라가 형성되고 지하철 노선, 교통 편의성 무엇 하나 여기가 얘네보다 빠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고덕 사시는 분들한테 또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위쪽에 이제 마트도 들어오고 여기가 개발된다는 호재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 강동구가 힘든 건 인프라가 여기 천호동 쪽 이쪽에만 좀 인프라가 좀 밀집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단지 내 상가 밖에 없고 밀집된 상가가 별로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고덕에서 이쪽을 개발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입지 뭐 핵심지 안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바뀐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입지가 이런 데 누가 봐도 서울이랑 더 가깝고 교통이 훨씬 편하고 더 대단지고 그렇게 수요가 몰리면 돈이 몰리고 인프라가 되고 사람이 몰리고 돈을 쓰고 그 돈을 쓰는 걸로 돈을 모아서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런 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나와져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바뀔 거다 그래서 한동안 이 입지가 시작이 되면 이 고덕지구에 있는 여기 지역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았다는 애들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다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럼 이쪽이 비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여기는 지금 둔총동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했지만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당장은 안 나오잖아요 금매나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팔 수 있는 얘네들을 팔고 여기로 넘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안 하고 그냥 실거주 바로 들어가신 분들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지난 다음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4년 11월에 하면 25년 11월 26년 11월 그때 돼서 매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 매물 하락장이 그때 시기가 얼마나 이제 저점 인근에 있냐 아니면 회복의 분위기가 보이냐 거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때 뭐 금매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때도 분명히 강동국의 고덕이랑 같이 흔들릴 거예요 앞으로 고덕은 올림픽 파크포레온과 흐름을 같이 하게 될 거다 대신에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조금 더 선방을 하게 될 거고 고덕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여기도 당연히 팔고 여기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그래서 핵심 지역도 옮겨가고 고덕은 좀 힘들 수 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입시장이 시작되거나 매물 거래가 시작되면 둔천주궁 전세가 더 내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네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안 내려갔어요 지금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급한 매물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12,000세대잖아요 기한이 다가오니까 우리 헬리오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상승장이고 분위기 좋고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그 시즌에도 헬리오 만세대 입주하니까 송파구 전체도 흔들리고요 서울의 평균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주춤하게 만들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 컸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니까 전세가에는 더 수요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좀 헬리오보다는 좀 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대가 세대에서 너무 규모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규모다 그러면 두조조공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안 급해요 이분들은 네 그러면 이 입주장 때 전세 맞추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소소한 팁? 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쵸 이제 뒤로 갈수록 전세가 잔금이 가까워질수록 전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초반에 네 다른 사람들이 막 8억 9억이 되나 그럼 난 그거보다 조금 낫게 되는 그래서 아 이게 제일 싸네 라고 와서 초반에 맞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강동구가 학군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11월에 입주이란 말이에요 근데 11월 12월 1월 2월 이때는 학군지역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대세의 시즌이에요 근데 강동구는 학군지역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학군 수요가 이 올림픽 파크포리언에 몰릴 가능성은 또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뒤로 갈수록 장금시를 여력이 안 되면 네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앞쪽에서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것보다 싸게 내놔서 그냥 초반에 그냥 맞추는 게 닿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도 정말 엄청 나오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pf부터 시작해서 2023년 뭐 얘를 위한 정책이 이 단지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모든 그 어떤 강동의 어떤 아파트의 이슈에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되네요 또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슈가 되니까 또 입지도 땡겨올 인지도가 되잖아요 얘는 물건이죠 그리고 진짜 강일동 대 미사 어디가 났나요? 미사가 더 비싸요 그래요? 강일동은 입지가 애매해요 강동구지만 미사보다 약간 보면 전세가랑 매매가도 미사가 더 비싸요 강일동은 저렴하게 좀 가성비 있게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강일동이 요번에 실거주문 3년 이후에 시작 그 통과되기 전에 입출을 시작한 단지가 있었거든요 걔네가 오히려 주변 애들보다 전세가가 조금 몇 개 안 나왔는데 고덕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원래는 좀 더 싸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입지가 강일동은 애매해요 고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일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원래 이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가 최근에 입주를 했거든요 얘가 2월인가 했어요 실거주문 3년 이후에 통과하게 되기 전에 그래서 얘가 먼저 시작을 해서 실거주문가 묶여있으니까 전세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가 붙어서 계약서 쓰네 어쩐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편한세상 이름이 강일어반브릿지였어요 근데 강일이란 브랜드 자체가 지역명이 좋지 않으니까 고덕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리려고 이걸 예를 들었는지 알겠죠 네 강일동은 차라리 보시면 얘네가 9억이고 얘네가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억 미사가 더 비싸요 강일은 8.7억 그렇죠 가격이 8억 미사가 더 비싸요 그리고 고덕이 조금 더 비싸고 10억 이렇게 강일은 약간 미사와 고덕 사이에 있어서 뭐 미사보다 더 어쨌든 더 가까우니까 서울에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지가 애매해져서 오히려 가격이 더 좀 저렴한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둔촌주공 입주 때 고덕 쪽 매수를 노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 좋죠 좋죠 그게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입주 과장 때 그리고 2년 후에 매물이 나올 때 그 두 개 중에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일은 추후 비즈밸리 영향 없을까요? 얘도 역량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이제 여기에 집약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여기 이용하게 될 거고 여기도 여기를 이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역량이 있죠 왜냐하면 얘네가 중간에 애매한 게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 강일역 사이에 두고 미사로 가든지 뭐 이제 인프라를 쓰려면 고덕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애매한 입주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덕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쪽으로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건 되게 교통편이 불편해서 교통편을 엄청 기대해요 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교통호재 있다고 해도 기대감이 없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그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아예 마음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해탈을 하셨어 오히려 그래서 약간 하남의 미사도 그렇고 강동구도 사실 지역이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면 교통편이 좀 좋아져야 돼요 더 계속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네 호재가 있긴 한데 문제는 언제든지 언제 될지 모른다 9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이 5호선 연장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수도권 하락장 끝물 추세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우선 규제 완화와 활성화 정책이 나와줘야죠 왜냐면 끝물연에서 그렇게 되면 이 상승장의 끝물에 규제 정책이 정말 끝판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락장이 되면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뿜뿜 해주기 위한 규제 완화와 활성화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뉴스에서도 그때 되면 정말 안 좋을 때는 진짜 초초초금매도 거래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이제 저점이 인근에 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혼란스럽잖아요 뉴스 막 신고가 터졌다 분양권 좋다 또 어디는 또 안 좋다 지금 혼란스러운데 저점의 정말 끝에 왔을 때는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시기에 하락장이 왔을 때는 어떤 뉴스가 떴어냐면 하우스포어 집 때문에 힘들어서 도산하는 건설사들 그리고 안 좋지만 자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정말 끝물에 끝물일 때 그런 뉴스도 나오고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경매시장 분위기에서도 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경매 너무 뜨겁잖아요 네 최근에도 시세보다 더 높게 받아가 아니 아파트를 어떻게 그 가격에 받아가지 라는 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경매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옆에 그냥 가서 금매를 사도 그거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너무 썼던데 네 그런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경매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그 가격이면 그냥 가서 금매를 사지 왜 낙차를 받아갔냐는 거지 그냥 낙차를 받을 거면 좋은 가격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좋은 가격에 낙차를 받으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초 내년 초 정도 정도 돼야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초 정도 초 정도 되면 저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까지는 강보학과 약보험이 왔다 가면서 이 정도 분위기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 내년 되면 조금 더 안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반기 이번에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슈 세 번 하겠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다 무산됐잖아요 네 한번 할까 말까 뭐 이러고 또 그러고 또 이번에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또 나와서 또 뭐 전쟁이 될 수 있네 어쩌냐 하면서 어쨌든 글로벌적인 악재가 또 있으면서 크게 하반기에 뭐 이렇게 변화를 줄 만한 그게 없잖아요 근데 뭐 새로이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막 1차 하락대처럼 가격이 쭉쭉쭉 떨어질 거냐 아니지 이제 적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큰 변화 없이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점점 끊어갈 거다 부동산에 왜냐면 막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또 관심을 갖는데 그냥 이렇게 물러가듯이 변화 없이 그냥 가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부동산에 관심을 끊고 거기서 이제 관심을 꾸준히 갖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이제 또 생기겠죠 올해 하반기부터 지지부진하게 매가가 떨어질까요? 2, 3년 정도요? 2, 3년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은 안 좋아질 거고 하락장이 지속되는 건 맞는데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지문이 있네요 헤이스테이트 평촌역 더 퍼스트 아 좀 쳐주시죠 와... 요새는 아파텔이 엄청 길어요 평촌역 더 퍼스트 오피스텔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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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2개짜리 아파텔 매수 타이밍이 어떨까요? 갭이 적습니다 이거 왜 왜 왜 사시려고 하는 거죠? 아 요거 때문에 사시려는 건 아니겠죠? 딱 붙어서? 이유를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 이유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건 뭐 갭이 작다고 사실 건 아닐 거 같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 오피스텔을? 뭐 이유가 있겠죠? 맞다는데요? 갭이 작다고 사신다고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있겠지? 투자 근거가 있겠지 설마! 내 맞아용 이분 아니에요? 설마! 아니 그러니까 내 맞아용 하고 지금 치는 중 투자 근거 자신의 투자 판단 근거를 쓰는 중 지금 좀 기다려주시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쓸 거 있겠지 설마! 후랭이 님이 멤버십이라니까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설마! 설마 우리 멤버십인데 있겠지? 설마 갭졌다며 다주택자이고 취득세 4.629 0 더 나오겠지? 더 나오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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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4.6까지는 사진 않겠지 4년 묵히고 팔까 해서 0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뭐가 있겠지 판단 근거가 있겠지 설마 4.6이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갭이 작고 4년 묵히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아니겠지 설마 있겠지? 뭐가 있겠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굳이? 그쵸 굳이 굳이 갭이 1억인데 그래도 줄어든 것도 갭이 1억인데 지금 1억인데 오피스텔을? 그걸 평촌을? 그니까 왜 왜 왜 그 허공하는 갭 1억짜리 오피스텔 중에 왜 이걸 하시려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죄송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하하하하 결론을 내셨는데 질문하신 분이 죄송하다는 하하하하 아 웃겨 이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하하하 3파법 스스로 스스로 질문을 좋게 만드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지 않았습니까? 하하하하 되게 음박질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되게 멤버 하하하하 하하하하 굉장히 솔루션을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영통망포요 앞에 있는 굳죽 팔고 3, 4억 갭으로 수도권 사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지역 몇 개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 음 분당 이상으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갭 3, 4억이면 꽤 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도 GTX 얘기하면서 이제 갈 텐데 네 이제는 다음 회복장의 트렌드나 조건을 생각해도 무조건 조금 더 상급지 핵심지역으로 올라오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신축이면서 좋은 입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준신축이면서 입지 좋은데 예를 들면 송파의 헬리오 신축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송파의 엘리트 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갭을 안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입지 좋은 준신축의 예와 입지 좋은 신축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3, 4억 갭으로 찾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거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투자만 하실 건가? 투자하니까요 그러면 뭐 본인의 실거주랑 상관없이 3, 4억 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지 리스트를 뽑아야지 근데 지금 되게 또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저도 3, 4억 갭을 무조건 이거 하세요 저는 컨설팅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3, 4억 갭이면 23년도에 그때 3, 4억 갭으로 되게 좋았던 게 성남시에 있었어요 딱 찍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성남시에 있었어 3, 4억 갭에 혹시 방송했던 것 중에 내용이 나왔던 네네 후랭이님 방송을 열심히 찍어 아니면 그쪽도 있었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뭐 안 된다고 하면 광명이 조금 더 떨어지면 광명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제가 어떤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거죠 서울에 언저리 아니면 아예 서울에 근데 서울에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서울에 완전 그 평당가가 제일 낮은 급지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의 머리 용의 꼬리 말고 대가리 뭐 뱀의 머리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까 3, 4억 얘기하실 때 분당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총선 끝났지 않습니까? 분당 선도 지고 이제 이런 거는 노후계획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내가 1기 신도 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좀 이런데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속도 빨리 가서 뭐 좋을 순 있는데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시세 차이잖아요 얼마나 향후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뭐 이후에 뭐 회복장이 되고 하면 새 아파트가 돼 있으니까 그게 좋겠지만 우리는 그 회복장이 되고 상승장이 됐을 때 그 가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좋아지는 가격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사비 인상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솔직히 그거 민간이 지어야지 공공이 짓겠어요? 민간사업자 들어와가지고 짓지? 근데 걔네들이 마이너스 보내면서 그 입찰 하겠어요? 그렇게 봤을 땐 저는 쉽지가 않겠다 물론 혜택이나 뭐 행정 절차 빠르게 해주고 뭐 혜택을 해주고 공공기여 해가지고 요번에 뭐 35층까지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면 재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간다? 그럼 재미 못 보죠 아무리 선도 지구가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1기 신도시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 재건축의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거주 만족도가 높으면서 앞으로 입지가 좋은 준신축구에서 인프라 좋은 데 살고 싶다 그래서 이후에 회복장이 왔을 때 같이 가격이 움직일 애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같이 보는 수준으로 1기 신도시를 보면 오히려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의 관점으로 1기 신도시를 보면 지금은 답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제재가 되게 뚜드려 맞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속도가 더 빨리 뚜드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더 뚜드려 맞게 된 이유가 원래는 제재가 하락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꼬꾸라지면서 가장 막바지까지 안 좋은 게 제재인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단선되고 나서 제재 관련 규제 풀고 분위기가 24년 반내면서 같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좋아졌어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락장의 미래가치를 얼마나 뭐 보겠어요 근데 같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뚜드려 받는 거고 지금 하락장에서 제재 뭐 규제 푼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민간사업자가 와가지고 할 순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제가 거품이 23년 더 꼈고 그게 더 빠져야 되고 저는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좀 더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재 관점으로 도시를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재 관점으로 뭔가를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갭 2억이면 경기도권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갭 2억이면 좀 더 줄었네요 선택지가 저는 삼성 벤트 라인에 들어간 지역을 고르겠어요 삼성 일자리 네네네 수원 화성 기흥 평택 뭐 이 정도 수원 입주물량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새 삼성 그러니까 직주 근접에 있는 가격이 많이 빠진 애들 단지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가격이 막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거래가 좀 되면서 영통은 또 분위기 좀 좋아요 망포가 사실은 참 애증의 동네입니다 여기 저는 아 그래요? 네 망포요 사실은 여기 구역에 있는 애들이 영통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망포로 입지가 핵심 입지가 이동을 했어요 맞습니다 오래됐고 여기 신축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동을 해서 상권도 이전엔 여기가 더 좋다고 했는데 상권마저도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새로 여기 건물 많이 올라왔어요 또 새로 그리고 얘네가 지금 화성 밑으로 지금 확장해서 이걸 계속 신축으로 확장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구역이 더 좋아질 거다 여기로 내려가면 바로 이제 또 기흥 쪽에 있는 삼성전자가 또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위에 있고 밑에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앞으로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내는 저는 일자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게 월급이잖아요 학군이라던가 뭐 인프라라던가 뭐 이런 거 다 포기할 수 있지만 결국엔 직장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락장에는 일자리가 탄탄하고 거기 위주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배우수가 되는 지역만 이제 좋아질 거다 그나마 또 지지 기반이 있고 덜 떨어지고 반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하락장에서 일자리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선방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갭 2억에 수원 쪽 보고 있는데 추천하실 만한 단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수원 분위기는 좀 이렇다 네 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교 집 팔고 광명 철산재건축이나 인덕원 의왕 숲속 아파트나 서판교로 갈아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광교랑 지금 철산재건축 인덕원 의왕 서판교 철산도 재건축 나름인데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그리고 철산재건축은 앞으로 좀 많이 남았는데 빨리 상승하는 걸 보고 싶으면 철산형 아니고 광교가 그나마 회복이 더 빠를 것 같고 네 서판교는 동판교도 아니고 서판교로 어 그러니까 저도 조금 서판교는 그러니까 입지가 비교하거나 조건이 전혀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조금 서로 다 샌뚱맞은 애들끼리 비교를 하시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조금 네 서로 너무 달라요 광교는 신축이고 여기에 뭐 인프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거주하는 거다라고 하면 철산재건축은 재건축을 기대하고 교통편의성 그러면 교통을 보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근데 서판교는 또 교통은 아니거든요 네 실거주면 광교에 사시다가 철산재건축 들어가시면 광교에 그냥 사시다가 하락장 끝물에 철산재건축이나 뭐 제재 관련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서 거품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이동해서 몸테크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나쁘지 않죠 광교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광교 잘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광교 자연엔 잘 있습니까? 23년, 3년에 뭐 어땠습니까? 한번 눌러봐 주시죠 좋아졌다가 다시 좀 똑같아요 지금 입지를 보실 때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민감한 지역과 아닌 지역이 딱 나눠져요 얘는 민감한 거예요 23년도 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9월달에 꺾였죠 24년 다시 좋아졌죠 다시 주춤하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랑 똑같이 가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애들은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약간 민감하면서 트렌드를 타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내려가서 움직이지 않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막 이렇게 입지마 좀 달라요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시장 흐름이랑 너무 똑같이 가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광교의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광교는 수원에서 앞으로 메인 지역으로 계속 우뚝 계속 갈 거예요 부럽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 왜요? 아 좋은 지역이야 수원 거수자인데 왜? 아 근데 왜냐면 네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좋잖아요 엉덩이에 깔고 있는 집이 비싼 걸 저는 안 좋아하거든 아 또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 어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적당한 이런 주거 만족도가 있으면서 적당한 가격이 좋지 막 비싸고 좋고 이런 거를 엉덩이를 깔고 있는 건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더라고요 돈이 이르래야지 집에서 쉬고 있어 이미 너무 많이 호재가 다 반영된 지역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땅값이 올라가고 시장의 흐름에 같이 움직일 지역인 거지 이후에 호재가 좋아지면서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받을 지역은 아니지 저는 그 동작구에 살고 있고요 예 예 40대 후반이고 예 지금 그 신대방 한성아파트 48평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전세를 놓고 그 전세에 놓은 돈으로 마천동에 우방 아파트 22평을 개표자를 했어요 예 근데 하고 나니까는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한 거라서 네 한성을 먼저 팔고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방을 지금이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리를 하고 한성을 조금 갖고 가다가 이게 구축이라서 저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나 그 생각은 들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거주지는 이제 아빠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깔고 앉아 있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배운 것도 없고 유튜브만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근데 이 신대방 한성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구축이라서 30년이 다 된 거라서 단지수도 작고 이제 물론 이제 이 동네가 너무 좋아요 그 애들 학교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완전히 학군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학원들은 또 없어요 그 학교들은 초중고가 다 있어서 좋긴 좋은데 네 그런 좀 고민이 있어서 신대방 한성이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면 마천 우방이 고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거라서 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방 아파트를 먼저 팔고 한성을 갖고 가다가 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게 더 나은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목적이 투자하시고 약간 시세차익이랑 자산을 증가시킬 생각이신 거죠? 근데 문제는 물건 두 개가 다 속도가 느린 애들만 갖고 오겠다 네 너무 안 좋아요 지금 48평인데도 금액이 보통 다른 동네 30평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입지가 약간 그렇다 보니까 같은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조금 왜냐면 이쪽 위에 있는 신분역 위쪽 입지랑요 이 아래쪽 입지는 다르거든요 네네 네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이 그때 신길 뉴타운 생겼을 때 네네 여기 엄마들은 아니 거긴 영동포인데 왜 가냐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막 이랬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신길 뉴타운 가신 분들이 더 지금 자금이 엄청 차이가 나게 됐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이거를 정리를 해서 남서울 아파트 저기 보이는 남서울 아파트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도 분담금이 굉장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지금 뭐 요란지 뉴타운은 또 너무 차이가 너무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더라도 해서 상도 파크자이나 상도 더샵을 전세 끼고 들어가는 게 전세 끼고 사놓는 게 더 나은 건지 여기 동작구를 벗어난 지역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나마 고려하시는 것 중에 상도 파크자이가 좀 괜찮네요 그 마천의 우방도 얘도 너무 너무 들어가셨고 이게 속도가 자본이 많고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뭐 송파에 좀 물건 하나 갖고 있고 추후에 그냥 약간 봄을 묻어놓는다는 식으로 그냥 묻어놓고 칠투금 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서 묻어놓은 정도로 그냥 냅둔다 그러면 송파는 괜찮을 정도의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전재산을 막 묶어놓는다 그러면 너무 아까운 시기를 그냥 시간 레버리지를 전혀 못 쓸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여기 장성백이형의 상도 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노량진 뉴타운이 다 조성이 되면 같이 움직일 애라서 네네 네 그리고 역세권이잖아요 여기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것도 나름 깔끔하고 괜찮잖아요 노량진 뉴타운이 움직이면 같이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데요 네 근데 아까 신대방 한성 같은 경우는 위에는 신길이나 영등포 이쪽 잘 돼도 여기로 에너지가 가진 않거든요 네 따로 움직이는지 위아래 같이 비슷하게 입지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여기 애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여기 애들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는 오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 한성은 같이 안 움직이고 네 거여마천도 이번에 송파 잠실 움직였지만 얘네는 안 움직여요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네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걸 원하시면 네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냥 나는 묻어놓는다 그러면은 사고 파는 거 자체로도 지금 필요 경비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네 당장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서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추구한다면 필요 경비를 피를 흘리더라도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그 다음에 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딱 올라갈 느낌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건 아닌가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좋은 걸 사놓고 나중에 얘네들이 좀 물이 그래도 손에 안 보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적당한 선에서 처분을 해서 다음 걸 스텝으로 받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지금 자금은 없는데 아 자금은 없고 이거 두 개를 정리해야 자금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세금적으로 덜 손해가 되는 거를 먼저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하나를 잘 해놓고 나머지 한 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사실 때 조금 입지 공부를 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을 타는 지역과 안 타는 지역에 대한 구분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사셔가지고 사실 친구 따라 갔다가 그냥 그 친구 아는 부동산에서 질렀어요 그럼 그 친구도 같이 사신 거예요? 아니 그분은 안 사셨고 저는 이제 통장에 돈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돈이 놀고 있는 걸 또 못 보겠다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네 작년 여름에 이거 어쨌든 갭이 작으니까 이거 빨리 쏴야겠다 싶어가지고 갭이 작은 것만으로는 너무 위험한 시즌이었는데 게다가 작년 여름이면 반등하고 이제 꺾이는 게 얼마 안 남았을 시즌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 사신 금액에 비해서는 보합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는? 아니 보합도 아니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고요 까였습니까 조금? 네 거기가 2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7억에 사고 전세 3억 5천에 꼈는데 지금 보니까 6억대로 또 거래가 됐더라고요 뭐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는 살짝 반등을 하고 오히려 여기 신대방은 더 매매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거기보다 우방보다 근데 우방은 거의 뭐가 없더라고요 입지적으로 단지가 우방은 단지가 개밖에 없잖아요 네 다 빌라고 마천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 뉴타운이 되면은 거기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한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면요 네 그런 느낌이 사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냐면 사실은 2017년도 18년도 돼서 신축이 너무 비싸서 여기 뉴타운 될 거니까 같이 올라갈 거야 해서 그 사이에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애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우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인 게 2018년도 이때 움직였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반응이 없죠 네 어 얘는 하락장에 계속 같이 떨어지다가 다음 회복장과 상승장에 와도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락장에 말미에 이제 제재가 뜨면서 주변에 이제 주변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단체 같이 같이 움직인다 하는 그 말미에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얘는 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 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애들 다 오를 때 마지막에 움직이는 네 맞아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래서 네 앞으로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5년 10년 이상은 묵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게 이제 손해 많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하고 이제 그 10년 동안에 내가 다른 걸 굴릴지 아니면 나는 절대 손절은 못해 라고 하면 뭐 다음에 똔또이 될 때까지 묵혀놓는다 뭐 요런 어느 노선을 탈지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주식도 10년 가지고 계셨다는 분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손절은 절대 안 돼 이러신 분들은 주식도 10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뭐 주식을 10년 가지고 가면 부동산은 뭐 10년은 뭐 기회비용이 아우 그러기에는 이제 제가 은퇴를 할 시점이 그렇죠 기회비용이 좀 그래서 시간이 사실 제일 비싸잖아요 네 한번 그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 우방을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언제 얼마나 시간을 앞으로 더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지가 이미 너무 명확하잖아요 얘는 내가 얼마까지 손해를 볼 수 있고 시간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얼마나 내가 더 그거에 가치를 둘 거냐에 따라서 정리하는 시기라던가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동작구 토박이신가요? 아 네네 아 그러면은 그 동작구 그 사신 신대방 한성하고 네 송파구 마천동 우방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네 송파구 마천동 우방은 어떤 어떤 연유로 사시게 되신 거예요? 친구가 아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네 놀러 갔다가 동작구 거는 어떻게 동작은 이제 여기서 애기들 이제 친정이 이쪽에 있어서 아 네 여기서 계속 이제 있었던 거고 그 송파 같은 경우는 문정동에 저희 시댁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근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문정동이랑은 또 이 마천우성이랑은 차이가 우방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 특히 느낌은 많이 틀리죠 네 네 틀리긴 한데 어쨌든 뭐 시댁 근처였고 그래서 그런 마음 없이 그리고 문정동 같은 경우는 136구역 재건축 있잖아요 네 트렌드를 타는 것도 너무 다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송파 같은 송파구 내에 있고 물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도 나중에 얘가 재개발된 것처럼 얘네도 주변에 재개발되면 얘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구 행정구역 안에 있어도요 생활권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23년도에 그나마 트렌드를 가장 강남 쪽에 강남 3구 쪽에서 가장 트렌드의 반응이 빠른 건 송파예요 네 근데 그 트렌드의 빠른 애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 잠실과 신천 이쪽이고 이번에 헬리오가 들어온 가라까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문정동 장지는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위례는 또 따로 움직이고 거여마차는 또 다른 애들이에요 사실 송파구 안에서 거여마차는 사람들이 송파구 내에서 거여마차는 별로 인정해주고 싶어하지 않은 마지막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고 에너지가 작으면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거주 밀집도가 전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엑시트 출고로 나오기도 어려운 쪽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노력과 시간을 좀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아 근데 지금 너무 우울한 얘기만 드려가지고 좀 들었네 아니 제가 너무 공부 안하고 이렇게 저질른 저의 잘못이죠 아 근데 이거 실패를 경험 삼아가지고 내가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를 체크하셔서 이제 그걸 채워나가시면 나중에 오히려 그게 전화의 복이 돼서 오히려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좌충우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배우고 이거라도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사람이 훨씬 낫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참에 요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공부도 천천히 하시면 네 시즌이 급하게 막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니까 네 오히려 다음 회복장 상승장에는 자산을 일구시는 오히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저도 처음에 투자 시작했을 때는 수업료 많이 냈어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매수를 추천했던 부동산에 내놓읍시다 그 사람은 이제 책임 아니죠 내도 해달라고 네가 한번 팔아봐 인마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누가 아니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 하지 말고 네가 팔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 몰라라고 그냥 냅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참 책임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진짜 진짜 중개사도 이게 합의랑 진짜 좀 진성으로 좀 잘 해주시는 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만 하는 거에 이제 그렇죠 중점이신 분이랑 손님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번에 그걸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네 이번에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역전세 많이 맞았잖아요 많은 단지들이 저 또한 투자하면서 여러 물건을 많이 갖고 있고 역전세 맞은 물건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책임감 있는 사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제가 이제 지방 물건에 투자를 했어요 그분이 소개시켜 줘서 어 이거 좋아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해서 저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저도 봤을 때 괜찮아 했는데 역전세가 올 줄 몰랐지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역전세가 나서 지금 안 좋아졌고 하락장이 오면서 가격이 좀 깎였으니까 사장님이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내가 추천을 했는데 좋게 되면 너무 좋은데 자기도 모르고 한 거라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전세가 된 상황이 왔고 만기가 됐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꼭 이사 나갈 필요는 없는데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나 전세가 돌려받고 싶으신 거지 그 상황을 알고 그분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역전세 금액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분이 돈이 많지 않다 저는 역전세가 여러 개 났으니까 이분이 돈을 쌓아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여러 물건들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서로 이렇게 좀 합의를 잘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부터도 먼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율을 해주셨고 심지어 전세 멀잖아요 지방이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시간 쓰시지 마시라고 전자계약으로 이렇게 다 해주시고 전자계약 요새는 전자계약으로 하시더라고요 줌으로 해서 전자계약을 해요 인터넷 앱으로 핸드폰에서 앱에서 서명을 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발벗고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중계비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와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렇게 소개해서 좋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았어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 없으니까 다만 그것에 대한 내 마음과 노력은 이렇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사실은 그렇게 손해본 게 아닌 게 이분이 전세가가 떨어지고 몰랐어요 그리고 만기가 된지를 몰랐어 그래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어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지만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잡다한 것들을 신경쓰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갱신이 돼서 뭐 솔직히 싸우자고 하면 너 묵시적 갱신 됐으니까 그냥 살아 그래? 그럼 난 묵시적 갱신 됐으니까 3개월에서 통보하고 나갈 거야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봤자 서로 손해인 거예요 나도 하면 또 새로 맞춰야 되고 어차피 전세금 돌려주는 건 똑같고 이분도 묵시적 갱신이 돼서 사실은 그냥 살아 지나가게 됐는데 내가 그걸 싫어서 뭐 이사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불편한 걸 다 감수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뭐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오히려 손해볼 상황인 거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을 해서 그냥 거주하시고 뭐 꼭 이사를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래도 묵시적 갱신이 지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서 그건 또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조율을 어느 정도 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좋게 잘 마무리가 된 상황 그런 물건이었어요 아, 의리 있네 사장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의리 있는 분 사장님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임장을 가거나 물건을 거려할 때 최소한 요정 이건 최대치죠 사실은 맥시멈이죠 최소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전세 만기를 책임져서 이걸 어떻게든 빼주겠다 아니면 새로 맞춰주겠다 이 정도까지 액션을 취하고 취해주는 사장님을 골라야죠 딱 했는데 난 몰라 이제 거래 끝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아쉬우면 다른 데 내놔도 돼 네 나는 뭐 힘드니까 뭐 해볼게요 하는데 전혀 액션이 없는 그러면 너무 힘들죠 마산 원영동화 1차를 마산이요? 네 네 22년도에 객투를 했는데 네 지금 역전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네 전세를 다시 맞추면 한 마이너스 3천에서 4천일 것 같고 이거를 팔면은 금매로 그냥 안 고치고 팔면 한 마이너스 1천 정도 손해를 볼 것 같고 네 고쳐서 팔면은 조금 손해를 덜 볼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얘를 그냥 전세를 한 번 더 돌릴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손해를 조금 보고 팔까 네 네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금이 너무 없어서 이거를 빼서 새로운 걸 투자해서 뭔가 자본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냅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라도 갖고 있어서 나중에 회복될 때 그거를 가져오는 게 나은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참고로 부산에 사는 히안인데요 아 뭐야 나 히안님 목소리인 것 같았어 난 전혀 모르겠네 나는 들으면서 히안님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했거든 통화 연결이 될 거라고 조개를 안 하고 해봤는데 근데 왜 아 저는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 네 어머 후랭이님 얼굴 빨개졌어 아 목소리가 떨리네요 아 전혀 몰랐네요 아 나는 목소리 들으면서 희안님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했거든 강을 좀 잡으셨군요 나는 그래서 희안님이면 희안님이라고 얘기할 텐데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도 난 소심쟁이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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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수도 있지 잘 지내셨습니까? 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참 참고로 저희 후랭이TV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 겨울이었나요 그때? 추울 때였어요 추울 때였어요 엄청 추울 때였습니다 그때 일산에서 한번 희안님과 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리따운 여인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수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목소리 연결이 되니까 또 반갑네요 아 후랭님 또 희안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 엄청 좋아하죠 엄청 적극적으로 또 투자하시고 또 촬영도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희안님 정도면 답변 필요 없잖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우선 등기병은 치료가 된 상태고요 아 올해 들어서 3개를 팔고 지금 역전세를 2개는 역전세를 지금 다시 돌려줘서 전세를 연장을 했고 예 있는 지금 역전세를 연장해 줄 돈은 있는데 예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더 넣고 2년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천만 원 정도라도 선회를 보고 파는 게 나을지 그게 좀 저도 입주 물량이랑 보기는 했는데 예 지금은 입주가 많거든요 네 근데 2년 뒤에는 없긴 한데 과연 이게 오를만한 상승력이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돼서요 창원 부동산 전망 음 2년 뒤에 이걸 다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연님 아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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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어요 그냥 그러면 저도 전세보다는 전세 연장보다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게 매매사업자다 보니까 양도차손이랑 양도차익을 상계를 칠 수 있다고 제가 공부한 거 같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양도차손을 크게 하려면 그 부동산 추천대로 전혀 지금 뭐 화장실이랑 그 싱크를 손을 안 대고 더 몇 백 싸게 파는 게 낫고 만약에 근데 고쳤을 때는 제가 또 아무래도 좀 고칠 수 있으니까 음 아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을 또 조금 줄일 수는 있거든요 아 그때 또 인테리어 또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그 세금적인 거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덜 손해보는 거로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은 손절로 가는 거군요 아니아니 저 같은 경우 희한님도 워낙 꾼이시니까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꾼이니까 그냥 정말 까놓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런 상황에 물건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금 운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매도를 하고 그냥 역전세로 돌려주면 머덕을 돌려줘야 되고 뭐 팔면 뭐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 그 지방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약간 울산을 조금 봐볼까 하거든요 경매나 금매로 네 단타용으로 네 울산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울산 최근 울산 부동산 시장의 전세 흐름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저도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 중공업 쪽이 산업 쪽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플랜트 산업이라던가 이런 게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 플랜트나 뭐 중공업 산업 쪽이 앞으로 전망이 4년 동안은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삼성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플랜트 산업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제 근로자가 좋아질 거냐 라고 봐요 조금 더 산업 쪽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게 안정화된다 라고 하면 저는 중공업 쪽으로 단타로 조금 짧게 전세가 정도의 경매로 하든 뭐 전세가 레버리지 전세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울산이 그걸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중공업 산업 도시 중에 어디가 좋을까 울산이 좋을까 거제가 좋을까 뭐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공부 같이 해봐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거제도에 매도장금을 받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마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줬거든요 네 거제도가 지금 우포동 그 분양권 반도유보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마피가 1억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직 거제도는 조금 제가 체감하기에는 네 분위기가 조금은 덜 좀 살아나기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거제도 뉴스까지 아주 생생하게 또 네 아무튼 거제를 파셨다는 얘기는 뭐 좀 좀 재미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거제는 아 힘들게 팔았어요 제가 매물을 내놓은 지는 한 7개월 정도 올 수리 한 다음에 7개월 정도 됐는데 네 전세도 좀 잘 안 나가다가 네 어떻게 그냥 인연이 닿으니까 네 그 오도가 되기는 했는데 네 그 거제도에서 이제 그 중심 상업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딱 바라보면 불 꺼진 집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기술자 분들이 평택이나 이쪽 수도권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만 많은데 외국인들은 이제 월세를 많이 찾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LH 전세나 이렇게 저가 전세만 찾다 보니까 네 매도는 좀 안 되고 그 기존에 투자했던 그 2년 전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그 잔금 쳐야 되니까 분양권을 그 막 엄청 싼 가격에 지금 다 후려쳐서 내놓고 있거든요 음 근데 구현돈 쪽은 조금 많이 그 분양권이 소진됐다고 하는데 아직 5포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5포는 너무 멀지 네 고현 쪽은 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입주 얘가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입주는 지났는데 2월까지 그거를 유예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고 오히려 진해 쪽은 좀 실거주자들이 요즘 돌고 있거든요 자은동이나 뭐 이쪽에 네 그래서 어쨌든 거제는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중공업 그런 것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뭐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려고 하면 사실 평택에 그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멈췄는데 그게 공사가 끝나면 다시금 근로자가 이쪽으로 내려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4년 이상은 좀 걸릴 거라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공업 산업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올라오냐 일자리 근로자가 늘어나냐 그거 이게 맞물려지면서 그 시점을 잘 타야 되는 데가 이제 중공업 산업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같이 그걸 고민해서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남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 희한님 또 다른 데 거제 말고 또 다른 데 어디 파셨어요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진해 팔았고요 네 너무 많아서 헷갈리죠 거제도 팔고 진해 팔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역전세 맞춘 거는 김해 맞췄고 네 그리고 부산 맞췄고 경상도에 되게 진짜 많이 해놓으셨네요 아 제가 그 포트폴리오 상담하면서 맨.x2 메디테라 님이 찬마디가 거기에 제 포트폴리오 쓰레기라 했거든요 경남 너무 골방댄 때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잘 해주셔 가지고 네 쓰레기라고 ㅋㅋㅋㅋX2 그때 pies님이ומ24 저한테 요청한 게 거기서 첫 마디가 거르지 말고 필터링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얘기를 하겠지만 용어를 쓰레기를 쓰진 않았어요. 근데 상처받는 건 아니어서 좋습니다. 그런 거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매도하실 때도 희한님 또 강점이 인테리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런 식으로 좀 화장을 좀 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인테리어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약간 원자재가 좀 많이 오르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인건비가 뭐 하나의 공정에서 올리면 소문이 나나 봐요. 그러면 그 다음번 공사에는 다음 공정이 올리고 그다음 공사에서는 다음 공정 해가지고 거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도배 오르면 장판 오르고 장판 오르면 타일 오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갭투자자들이 많이 싸게 평당 얼마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을 지금 똑같이 맞추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때 그때도 한 500만 원에서 700 정도 올랐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올랐겠네요 그러면 진짜. 네네. 계속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찐 투자자들이 대화하고. 희아님 방송 보신 분들 꽤 있으시네요 채팅 보니까. 금손 희아님이라고 닉네임. 금손 희아. 커피님도 오셔가지고 희아님 반가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하하. 친숙한 닉네임들이. 다른 데 혹시 경상도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다른 데 또 소식이 어떻습니까? 부산이라든지. 부산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 입주가 많아서 그런가. 네. 움직임이 좀 더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억 이하짜리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제 1억 이하짜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억 이하짜리를 보면. 네. 전세가 줄었다가도 이제 그 다음번에 타이밍에 투자한 만기 물건이 나오면 다시 전세가 쭉 늘었다가. 네. 전세가 다시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지 않아요. 이게 줄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면 전세가가 오를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오를 것 같다 기대를 하면 다시 또 매물이 늘어나고. 다시 그러면 또 다시 전세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데 1억 이하는 보통 전세가가 받쳐줘야 매매가가 오르는데. 네. 전세가가 그대로니까 매매가가 잘 안 오르는 것 같고. 김유라 같은 경우에도 전세는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최근 전세는 줄어드는데 매매 거래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초급매만 좀 됐었는데. 지금은 초급매만 거래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갑자기 인터뷰가 되는데. Q&A가 아니고. 아니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 목소리 출연 목소리 출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쭉정위 전문가로서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인데. 우선은 손절의 미학을 좀 배우고 있고요. 손절의 미학. 네. 뼈를 깎는 고통을 이제 평생 투자할 거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격혁하고 있고. 네.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요즘은 배세가 이제 똘똘한 한 채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몇 억 단위로 좀 크게 모으면. 네. 제일 좋은 건 서울부터 한번 쑤셔보고요. 쑤셔본다는 좀 격 좀. 그런데 서울부터 노려보고. 아니요. 이거 후랭이님 편집 안 해줄 거야 내가. 제가 근데 편집 안 해줄 거 같은데. 서울부터 한번 도전. 도전을 해보고. 아 도전 네. 네. 그리고 이제 분양권도 요즘에는 워낙 분양가가 비싸서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긴 한데. 뭐 입주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신도시 위주로 분양권을 한번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갭이 붙는지 좀 잘 봐서 그 똘똘한 한 채 베이스 캠프부터 잘 마련한 다음에 이제 단판을 계속 돌려야죠. 앞바퀴 뒷바퀴. 아 앞바퀴 뒷바퀴가 그런 기념이네요 희연님한테는. 네. 똘똘한 거 하나 쑤셔놓고. 네. 어 뒤에서 단타 돌리고. 네. 그리고 외관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N잡으로 좀 이런 요즘 현금 흐름용 이런 부업들 있잖아요. 네. 뭐 구매대행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거는 또 계속 하고요. 아 그거 잘 되고 계십니까? 그 현금 흐름 창출하는 거는? 아 뭐 그 계속 여기저기 뭐 강의도 듣고 해보긴 하는데. 네. 요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다 노력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 이분 또 이 온라인 쇼핑몰 잘하세요. 아 인테리어도 하시고. 구매대행. 어우 능력자 능력자. 아 근데 그때 인테리어 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 좋아. 아 그때보다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네. 우리 다음에 현장 가면 경상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한님 인테리어로. 다음에 경상도로 한번 가야 될 것 같네요. 희한님 인테리어 보러.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투자자들이 거의 역전생 이제 마무리하는 시즌에서 사실 그걸 진행 오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거기에 최전선에서 지금 하신 희한님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약간 같이 이렇게 의지가 되는 말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버티셨고 좀 그 지금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이 많은데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누구한테 하신 얘기에요 그걸?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한테. 오늘 왜냐하면 잔금을 찾으니까 잔금 받고 역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줬거든요. 그냥 돈이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렇죠. 로그인 로그아웃. 네. 저는 거제도 집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전세만 나가도 다행이다 했는데 갑자기 전세보기로 한 날 매도가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했는데 결국은 좀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니까 조금 극복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돈도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모론도 하고 엄마론도 하고 언니론도 하고. 이제 그 잠자고 있던 돈들을 다 깨웠어요. 내가 고리에 이율을 줄 테니 나한테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10%씩 이율 주고 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하나보고 믿고 이제 빌려준 가족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준 거고. 네. 근데 어떻게든 잠깐 융통을 하니까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엔잡 할 수 있는 건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수익 올릴 수 있는 거대로 하고 줄일 수 있는 건 또 줄이고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레기TV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미 희한님은 뭐 이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네. 포인트 막 보고 정리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요약해 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희한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후레기TV로 오시면은 언제나 오실까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 지내시는 거 맞죠? 네. 아주 건강하게 살도 빠르고 운동도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단단하셨지만. 우리 일산에서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더 단단해지셨죠. 더 단단해지신 거 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아 뭐 이 정도야 뭐. 네. 이번 다음 장만 기다려야죠. 상승장만 기다리면 됩니다. 상승장만 와봐라. 다 조져버린다. 네. 뜬 났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메디테라님하고 현장처럼 한번 나갈 때 네.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경남 가서. 네. 조명판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또 이렇게 투자 많이 하신 분이 저희 단톡방에 저희 수강생 단톡방에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역전생 하는 거 힘들면 서로 이제 의지하시라고 서로 정보 주고받으라고 이제 제가 막 뭘 올리진 않는데 단톡방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새 역전생 이제 마무리한다 라고 하면서 누가 물꼬를 터주신 거야. 서로 막 그동안 힘들었던 거로 막 얘기하시고. 그 안에 또 희한님이 또 엄청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자기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제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힘든 사람끼리 서로 동병상량이 되잖아요. 어떤 분이 또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이 이제 남편 명퇴.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역전생 막았다. 네. 아니면 그 돈으로 샀는데 그거 손해보고 팔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제 힘든 거를 막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 다 그 마음이 너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돈 이런 식으로 아까 희한님도 엄마론 뭐 누나론 뭐 은리론 이렇게 다. 지금 투자자들이 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희한님도 중간에 되게 심층으로 되게 힘드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아까 얘기하면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실패를 해서 나름 물건들을 처리하고 하면서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거에 이제 주저하셔서 안 올라오냐. 거기에서 더 단단해져서 가냐. 희한님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다음에 가서 나 다음에 더 할 거야. 저는 약간 지금 힘드신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시길 너무 바라요. 내가 힘들어 어집지 않게 정말 알지도 못하는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책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저도 소업료 냈고 저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의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막 70% 안 좋았고 30% 좋았다고 하면 그래도 손해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의 포인트를 점차 50%, 60%, 70%씩 늘어가고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면 그게 이제 자산이 커지고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 그것까지 본인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하락장을 겪고 있지만 누구는 꼬꾸라져서 가고 누구는 마지막 남아서 날라가고 이거는 본인이 결정할 몫이라서 같이 힘들 때 어차피 힘든 사람 많거든요.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걸 오히려 계기로 전화육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 투자자분들과 내 집 마련 무주택자분들 나눠서 말씀드리려면 우선 무주택자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과 물건 있잖아요. 이제는 급지별로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게 달라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요새 강의 시장이 좀 많이 죽어서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거든요. 본인의 물건을 본인이 찾아서 가서 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후보 단지를 잡은 다음에 그거의 흐름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 시점을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보는 게 지금 하락장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시간 레버리지를 꼭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드리는 게 시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주택자 분들은 드디어 이제 끝나갑니다. 역전세 7월 8월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반기 되면 거의 끝날 텐데 이제 매매가 떨어지는 급한 시장 힘든 시간 다 많이 지났고요. 이제 매매가는 어느 정도 천천히 약보합으로 가면서 전세가가 올라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반등하면 역전세 났던 부분의 일부분씩 짧게 짧게 회수해 가면서 자금 융통하시면서 자금 마련하셔서 다음 회복장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실패가 경험이 돼서 다음 상승장의 날개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같이 화이팅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일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이 전세가의 하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전 정부에서 약간 다주택자로 범죄자 취급하고 어떤 지원들을 다 끊고 그리고 그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싶어도 대출을 안 해주거나 뭘 막거나 뭐 이런 식이어서 그걸 못 했던 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꼭 악인이 된 것처럼 했던 것 자체도 그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이제 전세자분들과 만나고 돈을 융통해 가면서 느낀 건데 합리적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패를 끼치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남한테 패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는 않는 선에서 제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꼭 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파이팅 한다기보다는 서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분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도 많은데 세입자분들도 막연히 그냥 집주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집주인도 다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딱 봐서 너무 저 사람이 안아무인 나온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열받으니까 가고 아니다고 하면 이제 서로 절충하셔서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한 발자국씩 맞추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게 좋게 해결하시죠. 네. 지구 땅덩이 좁은 데서 사는데 또 아웅다웅 하는데 아니 왜냐면 소송까지 가면 결국에는 변호사만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적당히 서로 합의를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빡친다 그러면 우주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60억 킬로비터 밖에서 찍은 지구 창백한 푸른 점에 가지고 지구 이만하게 보이고 그렇죠. 내가 먼지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죽일놈 하다가도 맞아요. 가라지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끝까지 한번 이렇게 정말 대답 없이 제가 벽을 만난 듯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전투력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 전투력을 나도 모르게 상승하게 돼요. 그렇죠. 어디 있던 걸 끌어올리죠. 네. 어떤 걸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안 좋아요. 정말 미친듯이 또 전투력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굳이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큐 추천. 우주 다큐.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